진짜 저는 정말 보아라는 인생에서 탈선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인생 말고는 제가 여기서 계속 일만 하면 이 인생만 살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학교도 안 다녀봤고. 십 몇 년 동안, 아니 십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했지? 저 13년째. 13년 동안 어릴 때부터 혼자 일본 가서. 대단하군요. 그럼 15년 동안 보아로 살다가, 한 15년 동안 권보아로 살자. 너무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어? 선배님 것도 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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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프지 않았어. 아 이걸로. 나왔다. 얼른 꺼. 썩 꺼. 국민 가요의 여자. 왜 그래 지금. 왜 그러냐. 그게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에서. 가수 역할이셨어요. 음악 사이트에서, 소년 선배님 이름 넣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앨범 자켓 사진도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꽃미남이던데요? 어, 예. 송중기 같은데요, 송중기. 하지마, 하지마. 보고 있어, 보고 싶어. 하지마. 보아 씨가 그, 갑자기 확 나왔을 때가 있어. 내 기억에 되게, 그건 신선하다기보다는, 약간 충격적이더라고. 네, 맞아요. 그랬다니까 처음에. 공식적인 연습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네. 그 문을 연 게 보아 씨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네, 아이돌로 데뷔하고. 네. 네.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린애가 뭘 저렇게까지 해 라는 시선들이 좀. 걱정하는 시선이 좀 있었죠? 네, 걱정. 네, 걱정. 진엠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그때 그 이수만 사장님을, 뭐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일본에 보내서,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그런 얘기 좀 이수만 형님이랑 해본 적 있어요, 깊게? 왜, 왜 저를 뽑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아,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너 웃는 얼굴이 예뻐서라고. 정답이네요. 근데 사실 회사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 아니, 근데 케이팝 스타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나, 지금 사람들 바라보는 표정 보면요, 정말. 무대가 잡혀 있는데, 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곡을 바꿀 수는 없어요, 프로 가수는. 울면 목소리 안 나와요. 울면 목소리 안 나올까 울지 말고. 그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케이팝 스타 라면서. 사실 이렇게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초심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눈빛, 열정. 아, 정말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고, 나는 내 삶을 너무 달려오느라, 저런 열정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게 아닐까. 제일 듣기 싫었는데. 우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마친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 참가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 단순히 내가 누구를 심사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프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에게 값진 그런 경험이었죠. 그렇지, 너도 그렇게 되지? 안 와. 감정이야, 감정. 우성이는 감정이 있어야 돼. 너무 큰 감독이네요. 감사합니다. 월드스타, 아시아에프 이런 수식어가 저한테는 좀 창피해요. 부담스러워, 이제. 부담스러워,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차임표 씨나 나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과정을 그냥 밟는 단계 아니냐고. 임표 씨 같은 경우에는,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난 차임표라는 사람을 보면.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땡큐를 진행하시는 선배님을 보면서. 정말, 정말.